도 Cloud 야 이런것도 키우고 하지 응 나한테 보이지 않니? 내 얼굴밖에 안 보여 음 너무 맛있어 뼈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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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많이 먹고 와작와작 씹어 으음 으 으 으 으 이제 저건 매일 먹어줘서 좋은 보라예요 근데 저는 역시 사람들이 많아요 엄청나게 잘 먹었어요 제가 진짜 먹었는데 오늘이 오늘의 보라인입니다 오늘의 보라인은 오늘의 보라인은 오늘의 보라인은? 오늘의 보라인은 오늘의 보라인은? 오늘의 보라인은 오늘의 보라인은?